안녕하세요. 배워법사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차를 렌트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습니다. 과제로 냈던 대화 완성하기에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어떤 차를 원하세요? 라고 물었고, 그에 대해 손님이 중형차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했죠. 직원의 맛, What kind of car do you want? 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지금 렌트 가능한 중형차가 없다면서, 대형급 차는 어떤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빈칸에는 How about? 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직원이 네, 그런데 최소만 보장됩니다. 라고 답을 했으니, 손님이 보험도 포함된 가격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Does it include insurance? 세 번째 대화입니다. 직원이 당신 차에 의해 사고 시 발생하는 피해 및 상해를 포함합니다. 라고 답을 하니, 손님은 그 보험은 무엇을 포함하나요? 영어로는 What does it cover? 라고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화입니다. 직원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했고, 고객이 왜 필요한지 물었죠? 이에 대해 직원이 당신의 카드에 보증금을 걸어둡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으니, 영어로는 We charge deposi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간은 여러분과 함께 숙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각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호텔 입실 준비 상황입니다. 관련 키워드 두 번씩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되는 문장의 의미를 추측해 보세요. I would like to check in. 네, 입실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다가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입실하려고요. I would like to check in. 다음 문장. When does check in begin? 언제 체크인이 시작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전 혹은 정오의 호텔에 도착했네요. 직원에게 질문해 볼까요? 체크인은 몇 시부터예요? When does check in begin? 그럼 직원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Check in begins at 3pm. 어떤 뜻이 될까요? 네, 체크인은 3시에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되어 답해 보겠습니다. 체크인은 3시에 시작됩니다. Check in begins at 3pm. 방금 전과 같은 대화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행객이 When can I check in? 몇 시에 체크인 할 수 있어요? 라고요. 그럼 직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in after 3pm. 당신은 3시 이후에 체크인 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조금 남아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뜻일지 추측해 보세요. Is early check-in available? 네, 이른 체크인, 즉 정해진 시간보다 체크인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죠. 직원에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체크인을 좀 더 일찍 할 수 있나요? Is early check-in available? 직원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이번 표현은 이럴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Can I leave my luggage before checking in? 그럼 체크인 전에 짐은 맡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은 숙소 입시를 위한 정보 확인에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예약, reservation, reservation. 무엇 하에, under, under. 예약하다, reserve, reserve. 무엇, 무엇 해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could you? 철자를 말하다, spell, spell. 제시되는 문장들의 의미를 추론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호텔의 직원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Do you have a reservation? 네, 예약하셨나요? 이 표현은 호텔뿐 아니라 식당 등 예약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 볼까요? 예약하셨어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고객이 yes 예약했다고 하면 직원은 이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What name is the reservation under? 그 예약은 어떤 이름 하에 있나요? 즉, 어떤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나요? 직원이 되어 다 같이 말해 볼까요? 예약명이 어떻게 되나요? What name is the reservation under? 그럼 고객은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a reservation under 은빈. 저는 은빈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갖고 있습니다. 밑줄 친 이름 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I have a reservation under 요람. 이번에는 직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Could you spell your name? 당신의 이름, 스펠링을 말해 주시겠어요? 라는 요청으로 정확한 예약명을 확인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직원이 되어 말해 보겠습니다. 이름 철자 좀 말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spell your name? 이제 입실 절차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두 번씩 읽어 보겠습니다. 여권, Passport, Passport, 신용카드, Credit Card, Credit Card. 원 못 해 주시겠어요? 우주, 우주, 채우다. Feel, Feel. 문서, 서식. Form, Form. 서명하다. Sign, Sign. 보증금, Deposit, Deposit. 이번 표현들은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모두 고객의 체크인을 돕는 직원이 되어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Can I see your passport? 여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고객에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여권 좀 보여주세요. Can I see your passport? 다음 문장. I need your credit card for a deposit. 이 표현은 렌트카 상황에서도 살펴보았었죠? 보증금을 위한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객실 내, 물품 파손 등을 위한 보증금, 걸어둘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I need your credit card for a deposit. 다음 문장. Would you fill out this form? 고객 정보 작성을 위한 문서를 고객에게 전달하며 이 문서를 작성해 주시겠어요?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이 문서 작성해 주시겠어요? Would you fill out this form? 최종 입실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문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Please sign your name here.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간단히 Please sign here. 라고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입실 관련 표현들을 학습했습니다. 교재에서는 배정된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 당일 방 예약 관련 등 다양한 표현들을 실어두었습니다. 학습에 참고하세요. 다음 주에는 숙소 이용 중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ee you. Bye. Bye.